강원도 양구에 있는 전방사단에서 한 병사가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돼 결국 숨졌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조사 중인데 일단 북한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강원도 양구에 있는 전방사단 GP, 즉 감시초손의 화장실에서 김모 일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습니다. 기밀병은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습니다. 군은 외부 침입 등 대공 혐의는 없고 아직 유서를 발견하지도 못했다며 부대 생활 등의 어려움이나 갈등은 없었는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붉은 화염이 목조 건물을 집어삼킵니다. 어제저녁 7시쯤 경북 봉화군 무람면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음식점 내부 160여 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4천만 원에 재산 피해를 내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에는 중구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경북 문경휴게소에서 정차에 있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차량 한 대를 모두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룸 근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인천 강화군 길상면의 한 갯벌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신분증으로 남성의 신원을 확인했는데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유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